속였냐고 널 지킨 거다 당신이 죽게 만든 거야 무슨 일이야 어제 여기까지 우리 호텔에서 세 명이 죽었어요 배워가 죽었어 한율아 이런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끔찍한 비밀 머리를 찾게 되셨어 용의자는 제작사 대표 현장에서 치투성이나 된 채로 발견 됐어 이수야 제발 도와줘 나 누가 데려 그 날 남수 오빠하고 이럴수가 싸웠어 DNA 검사를 해보니까 일치하지 않아요 범인을 이수 형님 안 오시네요 이제 안 올지도 몰라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